뇌과학 박사 장동선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사실 오늘은요 뇌과학 이야기만 가져오진 않았어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어떠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페스티벌 얼스의 주제에 좀 걸맞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고 갖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어떠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입니다 뇌과학 얘기도 물론 좀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가지를 섞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항상 뇌과학자가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뇌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강연마다 조금씩 답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뇌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을 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인공지능 역사의 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컴퓨터를 만들던 사람들이 그래 뇌는 지능이라는 게 있고 지능은 생각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동안에 뇌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조금 다른 답을 냈어요 어떤 답이냐면 뇌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좀 더 크죠? 생각보다 생존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뇌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해볼까요?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어요? 생존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뭘까요? 생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대응을 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5억 년 전쯤에 캄브리아기로 가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생겨나던 그 순간 최초의 뇌로 남아있는 화석이 있거든요 마치 곤충의 뇌랑 좀 비슷한 구조였다고도 할 수 있고 그 당시 삼엽충들의 뇌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초의 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빛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눈과 비슷하게 생긴 감각기관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척추와 뼈와 꼬리 해가지고 운동기관 그러니까 그 운동기관하고 감각기관을 연결하던 신경절이 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뇌는 외부 변화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거기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신경절이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생기면서 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부 변화에 내가 액티브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식물과 동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물도 빛을 인지할 수 있고 외부 변화를 인지하지만 그대로 막 뛰어서 도망치거나 날아가거나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이 뇌를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부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뇌가 진화했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 스텝 더 가보게 되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뇌가 변화에 대응을 한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럼 내가 그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거를 몇 초라도 전에, 몇 분이라도 전에, 몇 시간이라도 전에 알아야지만 내가 높은 곳으로 뛰어서 도망가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존이라는 것이 변화에 대응하는 거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미래의 예측은 또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예측은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모든 과거의 데이터를 그냥 다 세이빙 한다고 그게 바로 예측이 되는 건 아니니까 과거의 데이터 중에 어떠한 것들이 내게 의미 있는가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결국 예측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길게 돌아가긴 했지만 우리가 뇌를 왜 가지고 있느냐 뇌는 결국 미래 예측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과거의 데이터에서 배우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미래를 예측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작 포인트였고요 너무 진지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어린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라이팅하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00년도에 사람들이 2000년대가 되면은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고 상상한 것들이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나 이루어졌나 한번 볼까요? 자 저런 형태로 이렇게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금기를 가져와가지고 매일매일의 뉴스를 듣는다 이거 사실 100년 전에 상상하던 것보다 우린 훨씬 더 같죠 저거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클릭해서 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 이전에 라디오로 듣던 시대를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가 있어서 소리로 전화로 목소리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 100년 전에 상상했지만 그 이전에 훨씬 빨리 이루어졌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기계들도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미용실에 가면은 로봇 머리 해주는 미용사들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목욕도 그렇고 미용도 그렇고 다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가 있을 거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기계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대화도 하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저런 종류의 청소해주는 기계는 이미 나왔고 저것보다도 잘 나왔죠 지금 우린 로봇 청소기들도 가지고 있고 저런 형태로 돌아다니는 기기도 상상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1900년대 초 1910년대쯤에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종류의 전동 킥보드, 전기 킥보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백작부인이 되게 멋있게 타고 다니는 사진 흑백 사진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개인들이 전기를 통해서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이동수단은 상상이 꽤 오래됐었고 지금은 비슷한 형태로 실제로 실현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이런 기차, 마차 같은 것도 생각했지만 이거랑 다른 형태지만 비행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형태로 움직이는 기차도 상상을 했지만 저것보다 더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저런 형태로 새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낚시하는 그런 새로운 스포츠도 상상했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타고 물속에서 경주하는 것도 상상하고요 약간 재미있을 것 같아서 미래 상상들을 갖고 왔는데요 인류는 예전부터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들은 현실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상에 있어서는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의 상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가끔은 세상이 더 나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종류의 상상도 했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를 상상할 때는 늘 내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상상할 때는 우리가 실제보다 훨씬 장밋빛으로 상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미래는 사람들이 잘 떠올리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제대로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미래 상상 중의 하나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이 단어 자체는 사이버펑크 소설,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소설에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근데 사이버펑크 소설이라는 게 어떤 소설이냐 하면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사이버네틱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한 미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하고 로우 라이프 그래서 로우 라이프와 하이테크가 결합된 암울한 미래를 그린 SF 소설이 사이버펑크 소설들로 읽혀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러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그 단어의 어원 자체는 또 어두운 미래를 그렸던 단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우리의 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던 하나의 예측을 갖고 와서 오늘은 이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혹시 멜서스의 예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19세기 중반에 멜서스라는 학자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러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식량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기하급수적인 게 아니라 직선 곡선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순간 인구의 숫자에 대비해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인류는 식량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고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여러 질병들이 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파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는 결국 어두운 미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멜서스의 인구로는 19세기 중반에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유명했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측을 들어보면 그럴 듯 하잖아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장 생산량은 그만큼 따라올 수 없으니까 1900년대, 늦어도 1950년대 전후해가지고는 우리가 먹을 식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인류 전체가 싸우거나 굶어 죽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일단 이 곡선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게 되면 생태학자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집단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를 저런 J자 커브로 그리기도 했지만 로지스틱 로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인구가 성장하고 나면 S자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S자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카파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과 인프라와 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카파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져서 S형 커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멜세스의 인구론처럼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저러한 S형으로 균형점을 찾게 되면은 굶어 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850년대의 19세기 중반의 예언이니까 그 이후로 실제로 어떻게 인구와 식량 생산량이 늘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식량 생산량의 저기 우리가 옆에서 회색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예측했었던 식량 생산량의 증가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어난 식량 생산량은 거의 이것도 기하급소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죠 이것을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20세기 초반에 질소 비료가 생겨나면서 비료를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정말 극대화되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멜세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누군가가 비료라는 걸 발명해가지고 같은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의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중반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보여주는 바는 결국 멜서스가 당시에 예측했었던 미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혁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 새로운 발명 혁신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 식량 증가량이 줄어들어서 인구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그러한 파멸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US Census Bureau에서 2000년대에 냈던 실제 전 세계의 인구 옥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구가 1800년을 중반에 예상했을 때는 쭉 J자형으로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증가율은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났지만 증가율 자체는 쭉 계속 올라간 게 아니라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언제 급격하게 줄어들었냐 하면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출산율이 줄어들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저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 상태에서 1900년대, 1950년대 사이에 살짝 꺾이는 부분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영향입니다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조금 꺾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급격하게 무슨 골짜기로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게 하나 보이시죠? 저게 뭐냐 하면요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모택동이 참새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면서 참새를 대박멸하기 시작하면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식량난으로 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국의 공산정권 중간에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어떤 리더가 참새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얼토장토한 그러한 참새대박멸 작전을 펼친 덕분에 덕분이라고 하긴 어렵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인류의 인구 증가율이 저렇게 저기서 한번 크게 꺾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2100년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멜서스가 예측했던 것처럼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구가 적어도 인구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멜서스의 예측이 맞지 않았던 이유는 신단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인구 증가 속도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던 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그 어떤 19세기 중반의 예측보다도 훨씬 빨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파일을 발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예측 자체를 부정하는 힘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파란색으로 색칠된 게 실제로 인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는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래프로 돌아가게 되면은 J자 커브로 다 올라가면서 모두가 굶어죽거나 아니면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S자 커브로 들어가면서 인구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닌 상황으로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도의 한숨을 가지고 타노스가 올 필요는 없겠구나 인구를 급격하게 줄여야 될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무서운 정말 그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커브를 봐야 됩니다 바로 지구 전체의 글로벌 온도 상승이야 기온 상승 단순히 공기의 대기의 온도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온도도 상상하고 육지의 온도도 상상하고 보고 있으면 1800년도 중반에서부터 지금까지 급격하게 지구 전체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티격태격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식의 그래프를 봤을 때 CO2라고 하는 온실가스의 증가량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지구 전체의 기온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산불과 태풍과 그다음에 사막화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물난리와 굉장히 많은 지구 전체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 변화를 넘어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미래가 왔는데요 실제로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 위의 땅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땅의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잡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 자체가 살기 어려운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종류의 집단에서도 생태학적으로 인구 증가 곡선을 보게 되면 그 환경과 그 주변의 상황이 버텨줄 수 있는 카파에 따라서 이렇게 잡힌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종류의 생명 집단에서도 이 주변의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터전이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게 되면 세 가지가 일어나요 엄청나게 큰 질병이 창고를 해가지고 전염병처럼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개체들끼리 서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몇몇 학자들이 War, Feminine, Pestilence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나오는 종말의 기사라고 하는 아포칼립스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전쟁과 기아와 질병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네 개의 종말의 기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터전에 어떠한 자원이 전부 고갈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전쟁과 식량난과 질병은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도 환경 파괴나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포함해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화 역시도 인간을 동물로 대입해서 우리가 커다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뇌과학으로 돌아와서 제시하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정말 커다란 답은 없어요 그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경우가 특히 그중에서 인간이 만든 문제들의 경우는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예측에서 미래가 암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미래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우리의 유전자가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우리의 뇌가 갑자기 새로운 어떠한 갑자기 두 배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습 능력을 가진 존재로 갑자기 슈퍼 유전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한 것은 사실 2만 년 전 동굴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던 인류의 뇌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뇌나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거의 0.1%도 진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화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변화의 속도보다 우리가 새로운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고 솔루션을 발견해내는 우리의 뇌와 뇌가 연결이 돼서 만들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연결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과적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개체로 나뉘고 수없이 많은 부족도로 다시 나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끊기게 되면 혁신의 속도 역시도 끊기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세 시대에 일부 성직자들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던 시기에 사회 전체의 발전 속도가 후퇴하고 우리는 되게 불행한 어두운 중세 암흑시디를 경험했었죠 마찬가지로 더 짧은 역사를 더 가까운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요 어떠한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이 폐쇄적으로 되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자의도와 연결이 끊기게 되면은 그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더 후퇴하고 풍요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처럼 잘 살던 이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었던 이란이라는 국가가 극단적인 종교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만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이 자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후퇴한 국가가 됐죠 그래서 삶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비단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사회 안에서 기업들 그리고 사람들의 경우에도 얼마나 만큼 우리가 열려있는 상태로 지식과 정보를 서로에게 교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혁신의 속도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 기업에서 이 기업의 혁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려면 그 기업의 내부 사일로가 얼마나 많고 내부 구성원들끼리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가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기업은 그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조직이고요 그냥 내부에서 경쟁만 하고 내 라인만 챙기고 서로가 정보 공유를 내부적으로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우리 인간의 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생물학적인 하드웨어 자체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렇지만 식량의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기의 상황들이 왔을 때 늘 그걸 극복하는 이면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이룩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발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포용하고 뇌와 뇌를 연결하고 이 글로벌화와는 반대를 가고 있는 트렌드를 다시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파워 중에 하나도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소통을 잘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삐딱하게 경험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뒷담화가 빠른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무슨 소문이 있으면 정말 빨리 돌아요 어떤 연예인 스캔들도 진짜 빨리 돕니다 정말 일타 강사가 있고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순식간에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좋은 정보건 나쁜 정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걸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파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교류와 이러한 연결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들을 보게 되면요 인류는 어느 한 천재가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발전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나중에 늘 이야기로 그렇게 쓰여요 누구 한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세종대왕만 보고 우리는 무언가를 만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인물들만 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인물들이 자신들의 주변의 인물들과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교류하고 서로 자극을 받았는지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이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장영실도 포함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을 두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류를 발전시킨 것 자체는 이러한 집단지성의 발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고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뇌과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여졌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저의 뇌의 활성화 패턴과 이걸 듣고 끄덕끄덕하는 여러분의 뇌 안에서의 활성화 패턴이 비슷한 패턴으로 싱크가 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공감하고 생각할 때 뇌파가 같은 패턴으로 싱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뉴럴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또는 누군가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볼 때 우리의 뇌 안에서는 거울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돼요 그 거울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뇌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을 뇌의 운동 영역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쏘아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느 한 뇌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듣고 있으면서 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나 보다라고 그 순간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은 같은 패턴으로 싱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거울 신경세포 네트워크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향해 뛴다 우리는 90분 내내 머릿속에서는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일어나서 막 움찔움찔 하시죠 막 같이 뛰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뇌에서는 보기만 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뛰었을 때 활성화되는 운동 영역이 같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가르칠 때도 이런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턴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뇌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오케스트라 안에 악기들처럼 어떤 악기가 도를 연주하면 옆에서도 같이 도를 연주하면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떠한 악기가 도미솔의 화음을 연주하고 도미솔을 연주한다 그럼 내가 같이 연주하면서 아 이거구나 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기와 악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뇌는 같은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하고 학습할 때 같은 패턴으로 가면서 나의 뇌가 내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교류하고 소통하고 강의를 들었고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뇌가 내 뇌 안에 들어갔다 나간다 나를 변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기를 미래에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의 집단지성에 가까운 컬렉티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분투라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거든요 리눅스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분투라는 랭귀지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저기 탄자니아 케냐 쪽에 있는 부족이 우분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게 우분투래요 우분투라는 말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두의 존재 안에는 다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신경과학, 환경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내가 내 주변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냇물, 숲, 공기 이 모든 영향들까지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고 내 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될지 아닐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한 인간의 뇌만을 연구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뇌와 뇌의 연결이고 우리는 사실 이 조그만 한 명 한 명의 뇌 안에 이 세상 전체를 담고 있고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의 뇌와 우리의 환경까지도 다 하나의 카피처럼 우리 뇌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발전을 이룩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함께 봐야 할 미래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지만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 방법, 지속가능, 실현 가능한 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글라스 앵엘바트라고 모든 데모의 어머니라고 하는 데모를 68년도에 이미 성사시켰던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원격 수업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 모든 통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렸던 그러한 멋진 비전을 그렸던 연구자 더글라스 앵엘바트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단순히 혁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미 존재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기후위기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단절과 갈등과 불화의 씨앗들이 퍼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와 세상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여서 더 많은 연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대남토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